달성군이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4년 연속 6개 분야 1위를 차지했습니다. 4년 연속 6개 분야 1위는 달성군이 유일한데요. 이번 평가로 달성군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기초지자체임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에서 교통사고와 화재,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7개 분야를 각 지역별로 평가해 등급을 매기는데 1등급에 가까울수록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보면 전국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개 항목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차지한 곳은 달성군이 유일합니다. 5개 분야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받은 곳은 없었으며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이 4개 분야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군이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4회 연속 선정된 것은 주민복지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복지는 안전이다 하는 김문호 군수님의 철학을 우리 직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실천하고 실행한 결과라고 봅니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3, 400억 원을 투자해 재난취약 하천과 상습침수 지역 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 11월 상습침수 구역으로 분류된 서재리에 우수시설과 배수펌프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단속 카메라를 확충하고 위험지역에 대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교통사고 발생은 718건에서 701건, 사망자는 18명에서 12명으로 줄었습니다. 매년 안전한국훈련과 재난대응수시훈련을 통해 화재 예방에 나서고 있고 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를 펼쳐 2016년 대비 2017년 자살 건수가 10만 명당 21.5명에서 18.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1,400대의 CCTV를 통해 생활안전에 취약한 시설과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 2017년 226건, 2018년 11월까지 285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과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등의 이동검진 차량을 지원해 분기별 천여 명을 검진하는 등 감염병 예방에도 나섰습니다. 최고의 주민복지는 바로 안전이라는 생각으로 추진한 각종 시책이 달성군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기초 지자체임을 다시 확인하게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진원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진원입니다. 티브로드